안녕하세요 부양나무풍 입니다 오늘은 제 74차 난초여행 결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주동안 잘 계셨죠? 지금 여름으로 또 가고 있어 가지고 난초를 기르는데 조금 고난의 시간을 또 가는 거죠 이때까지 물을 안주고 고난을 제대로 가는데 지금은 신하들이 자라면서 물을 적게 준다는 거 그 고난을 이끼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때까지 물을 주지 말아 주지 말아 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앞에 지나가면서 저희들이 이제 물을 이제 오늘 세 번째 저희들이 줬습니다 세 번째 주고 요즘은 조금 물을 조금 많이 주는 그런 경향이 이제 지금 6월달이 넘어서면은 아직 6월달이 저희 농원에는 6월달이 넘어서면은 물을 조금 많이 주고 있습니다 많이 주고 있는 게 거의 일주일 단위로 물을 주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물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때까지 밟을 기르지 여기 이렇게 이렇게 리프를 기르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구독자님들은 이렇게 지금 많이 자라 놓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많이 자라 놓으면 이게 저면으로만 이래 가지고 뿌리가 아직까지 신하에서 뿌리가 못 덜고 내리면은 그렇게 많이 주실 필요한 거 조금씩만 주세요 조금씩만 주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이렇게 뿌리를 내 가지고 이제 밟아가 커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물을 안 주고 있다가 안 주고 있다가 물을 딱 주기 들어가면은 그 물을 엄청나게 이제 빨아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 아래 제가 유튜브 우리 취미인들이 취미인께서 길러왔던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셨다 아닙니까 그죠? 정말 그분 존경스러워요 저도 그렇게 하지를 못했는데 뿌리를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키워 가지고 오는 분갈이라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날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었는데 저희들도 참 그런 거 보면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참 했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잘 길러 오니까 저희들도 좋죠 그죠? 저희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제 요리 1이 되는 것들면은 숯대가 약간 촉촉하게 젖을 때까지 안 있으면 저희들이 지금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어제 물을 줬습니다 어제 물을 줘서 촉촉하게 젖어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살을 지우고 이제 길러야죠 보통 보면은 그 일주일에 두 분은 한 번은 물을 흠뻑 한번 주시고 한 번은 그냥 살짝 근수만 이래 가지고 주시고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뿌리가 안 마르게끔 기르는 게 이제 기술이에요 물을 주다가 안 주면은 뿌리가 말라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또 가습을 내버리면은 얘네들이 뿌리가 썩어 버립니다 지금 6월 달에는 물을 조금 조금 주셔도 괜찮을 거예요 7월 달에는 7월 달에는 조금 조금 비 오는 날만 맞춰 가지고 물을 굶겨 가지고 비 오는 날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저는 항상 맑은 날은 물은 잘 안 줍니다 비 오는 날 바람이 불고 있는 비 오는 날 이제 저희들이 물을 주고 요즘은 이제 물을 주고 나서 물을 주기 전에 바깥에 베란다는 환기를 활짝 열어놔 놓고 물을 주고 나서 아니겠습니까 그 환기를 조금 시켜 주셔야 될 거에요 저녁에는 그러고 꼭 닫으시고 그렇게 한 6월 달까지는 6월 달은 그렇게 해 가지고 낮에 물을 주기 전에 환기를 먼저 한 10분 20분 정도 시켜 가지고 바깥 공기하고 적응을 시킨 다음에 아니겠습니까 해 가지고 난 다음에 물을 주시는 게 좋을 거에요 요즘 물을 한번 흠뻑 한번 주세요 주고 이게 신화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은 신화에 물이 되드러기면 여기에 신화에 물이 되드러기면 안 닿기 화분 가로 요쪽으로 이렇게 주셔야 될 거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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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셔야 이제 이래 가지고 이렇게 이래 가지고 주셔야 물을 빨리 그냥 한번 주고 나서 한번 주고 나서 끝을 내는 게 아니고 한 컵을 돌려놔 놓고 한 컵 정도로 돌려놔 놓고 한 컵이나 돌려놔 놓고 또 한 10분 20분 있다가 또 한 컵 또 돌리고 또 10분 20분 있다가 또 한 컵 돌리는 것도 그 물이 하나도 안 가고 골고루 다 퍼져 갈 거에요 한방에 이렇게 물을 다 주면은 절대 밑으로 빠져 버리고 부양난 구멍낸 대로 그렇게 빠져 버리고 안 있으면 구멍낸 대로 그렇게 빠져 빠져 버리고 아마 잘 물이 섬에 들지는 않을 거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주세요 천천히 줘야 그래야 아마 물이 깨끗하게 이제 섬에 들어갈 거에요 이제 봐봐 보세요 이제 물 딱 이제 세분 주는데 발부가 이렇게 이제 커져 가 가죠 커져 가고 여기에 묵은 발부 도 여기에 이제 이래 이제 여기 있어도 신화가 저희 부양난 에서는 얼마 전까지는 화분 쪽에 이제 뺑뺑 돌려가면서 이제 물을 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위에서 이제 살수를 합니다 살수를 해 가지고 어 잎이 다 자랐다면은 잎이 다 자랐다면 위에서 살수를 하셔도 괜찮을 거에요 그리고 그 카틀리아 카틀리아도 대형 카틀리아들도 음 신화가 어느 정도 조금 자랐으면 물을 한번 푹 주고 또 이래가지고 또 말려 한 일주일이나 말렸다가 또 한번 푹 주고 이렇게 하시는게 좋을 거에요 저희들 이제 여기에도 어 어 이번에 물을 조금 하시면 흠뻑 줬습니다 흠뻑 주기 때문에 발부들이 바로 이제 이렇게 반응이 옵니다 그죠 보이시죠 발부가 바로 이렇게 반응이 오고 아 이게 이게 퍼프라토꽃이 예쁘게 핏다 아 향 좋습니다 음 어 부작에도 부작에도 이제 지금은 자 지금부터는 물을 많이 주셔야 될 거에요 뿌리가 뜬다 싶으면은 물을 착한 줄이고 뿌리가 안뜨고 그냥 가는 것 같으면 물을 조금 많이 주셔도 괜찮을 거에요 음 여기 저희들은 뿌리가 살짝 떠서 이제 이런 요거는 또한 10일간 물을 주지 않을 겁니다 이게 물을 안주야 뿌리가 이제 안뜨고 쭉 갈거에요 뿌리가 살짝 뜨기 뜨길래 저는 이제 물을 조금 적게 주는 편입니다 지금은 음 아무쪼록 또 올해 워크나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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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가 재필 수 있게끔 안 있습니까 예쁘게 잘 피워 보셔야죠 그죠 아 여기도 밟고 아 여기 안에서 이 워크나너를 꽃이 하는 편이에요 아마 요거는 교배종인 것 같은데 노빌리오하고 워크나너를 하고 교배종인 것 같은데 요즘 저희들이 종채가 종채에 종채에 있습니까 옆에 온실에서 꽃이 이쁩니다 그죠 핍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피었으면 참 진짜 예쁘게 피었을 건데 이제 지금 피기 시작하네 이게 세미알바계엘인데 한번 뭐 지금 피면은 다시 한번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이제 이 밟고가 이게 이제 커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어 무조건 다 이래 가지고 꽃들을 밀어내던 아이들인데 올해 제가 물 주는 걸 해 가지고 조금 실패를 해 가지고 이거는 요 아이들은 실패를 해 가지고 조금 조금 늦깎이로 꽃이 피었습니다 음 지금 한번 봐보세요 밟고 멋있게 커지죠 그죠 밟고가 커지고 뭔가 벌써 조짐이 보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조짐이 오는 아이들은 따로따로 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뒤에 한번 봐보세요 와 완전히 막 밭입니다 밭 그죠 어 대두리기면 저희들이 물주기를 일찍 해는 일찍 하면은 일찍 해 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실패하는 원인이 이런거는 있는 아이들은 발버가 반듯하게 아 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런게는 여기 보시면은 조금 뭔가 불안정하게 아 있습니까 그렇게 피는 거예요 어 피 가지고 어 기존 기존 엄마보다 엄마보다 아 있습니까 더 나아져야 되는데 물을 주면 물을 일찍 줘버리면은 요렇게 이런 식으로 변해 버려요 여기에 보이시죠 여기에 여기에 여기 잎이 쭈글거리 가지고 올라온다 이라는 것들은 정상적인 아 있습니까 나중에 잎이 반듯하게 폐지를 안 하는 거예요 요렇게 요 봐보세요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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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듯하게 요렇게 올라와야 그 나중에 잎이 반듯하게 폐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부양란은 크히 크히 보시면은 잎이 반듯하게 폐져 가지고 지금은 어느정도 어 신화가 어느정도 자라고 이래 가지고 바깥에 공기를 환기를 시켜 가지고 오늘 저녁에 있습니까 물을 촉촉하게 한번 줘보세요 밑에 하분에 전체적으로 안 있습니까 탁 섬에 들 수 있거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또한 그 수태가 마르면은 또 한번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까 한번 일주일 아마 일주일 정도라 그렇게 이제 주셔야 될 거에요 지금은 이제 온도도 그 이 아침 저녁 온도가 한 20도 이상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음 잘 잘 안 있습니까 그 맞춰 주셔야 될 거에요 저희들이 어 제가 너무 일순이 일순이 딸려 가지고 어 그래 가지고 한계 한계에서 이제 지금 이래가 큰 분으로 옮겨 가고 있어요 옮겨 가고 있는데 막 이게 빵빵하게 막 그 갑자기 막 살이 붙어 가기 시작합니다 살이 붙어 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저희들이 온실 확장하고 어 신모들 모종들 아니 있습니까 그거 이제 작업하고 이때까지 그랬는데 지금부터 이제 여름에 이제 물 조금 줘 가지고 큰 분으로 저희 신화 바다 가지고 큰 분으로 다 옮겨 가는 학창 그런 자 그런 학창을 해 가는 거죠 학창을 해 가기 때문에 아무쪼록 음 뭐 올해는 또 무난히 어 지금까지 커 가는 과정을 보니까 있습니까 잘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보통 보면은 저희 한번 봐보세요 그 그라나가 이 정도로 큽니다 크야 신화를 물을 안 주고 신화부터 쭉 길러나 놓고 있습니까 물을 줘야지 물을 주니까 있습니까 잎이 밑에 바닥에 붙어 가지고 똥긍 똥긍 이렇게 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중에 꽃도 조그만하게 핍니다 작게 피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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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지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참조를 해가 하셔가지고 어 예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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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지고 아니 있습니까 부양처럼 아니 있습니까 꽃들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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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길러 보는 것도 아니 있습니까 그죠 어 여기 한번 봐보세요 저쪽에 나중에 대주만 따로 뽑아 놨는데 이런 아이들이 올해 지금 저희 부양이 아니 있습니까 큰 분으로 옮긴 게 약 한 백아분 정도 될 거에요 백아분 정도 될 거에요 올해 전시회 전시회를 무시하고 어 무시하고 아니 있습니까 아마 백아분 져는 아이들을 크게 된 아이들은 우리 전시회 출품 작은 나주가 아니 있습니까 다 판매를 할 거에요 판매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니 있습니까 아마 아마 역대급으로 아니 있습니까 큰 대주들이 많이 나갈 겁니다 많이 나가 가지고 조금만 기다렸어요 발부를 키우고 분을 확장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가셔도 별 문제가 없게끔 아니 있습니까 예쁘게 잘 자라도록 해 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양에 부양에 이제 요는 아니 있습니까 부작들도 이렇게 큰지하게 있습니까 빵빵하게 지금 살이 쪄고 있습니다 찌고 있고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왜 농장하고 틀리지 그런 농장하고 당연히 틀리죠 농장은 우리는 여기에서는 낮에는 지금 뭐 한 40도 얼마 며칠 전에는 아니었습니까 한 41도까지 42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42도에 육박하는까지 올라갔는데 이제는 지금 그 그늘을 쳐 가지고 차강을 커튼을 저 위에 있는 보면은 커튼을 이제 이래 가지고 아예 빛이 못 들어오도록 못 들어오도록 한 30cm 정도로 해 가지고 닫아 버립니다 그러면은 온도가 한 32도까지 떨어져요 그래 가지고 뭐 저희들은 낮에는 이래 가지고 아예 맑은 날은 물 안 주고 어 흐린 날만 물을 줘 가지고 이제 선풍기를 털고 조금 이제 환기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보시면은 이제 낮추 기르시는 분들이 실패의 원인이 뭐가 실패이냐 하면은 이 스프레이를 해 가지고 공룡습도를 많이 높이 줘 가지고 뿌리가 공룡으로 뜨게끔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실패작이었어요 그래 이제 이래 가지고 물을 안 주고 있으면 적당한 습도를 유지해 가지고 부터가 뿌리가 부터가 가요일 수 있게끔 착생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공룡에 습도가 많으니까 공룡습도 따라가 움직여서 뿌리가 공룡으로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을 안 주고 물을 뭐 어떤 공기를 말리고 이래 가지고 하는 것들면은 그러면은 꽃은 잘 핍니다 꽃은 피는데 어느 순간에 아니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발부터 자 가지고 꽃 피고 나서 영양가가 부족하면 아니 있습니까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을 안 주고 뿌리가 계속 자라 가게끔 만들어 줬던 아이들은 어떤 뭐 흐린 날을 흐린 날을 흐린 날 비가 오려고 흐린 날만 봐도 안 있으면 난초가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한 개 한 개 해 가면서 아니 있습니까 저도 열심히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 가면서 하는데 아무쪼록 그죠 아무쪼록 그 대들기면은 맑은 날은 스프레이나 맑은 날 아니 있습니까 오전에는 물을 주지 마세요 물을 안 주고 해가 지금부터는 6월달부터는 6월달에 해가 지고 나면은 물을 반드시 이제 주는 거로 난초 여행할 때마다 아니 있습니까 꼭 안되는 것들은 난초 여행할 때마다 제가 물을 어떻게 주고 어떤 시기에는 물을 주지 마라 국가가 있으면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한 번씩 드리는데 그 방법을 뭐 조금은 따라해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양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근제하다 입니까 그죠 이렇게 제가 열변을 토해 가지고 근제하게 있습니까 그죠 그 이렇게 이렇게 돼 가지고 우리의 부양에 기르는 방식을 다 똑같이 공유한다는 건 저도 참 힘듭니다 힘들고 굳이 제가 이제 꽃들 팔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려 가면서 욕을 먹어 가면서 했으면 이렇게 할 이유는 없었는데 그래도 저는 취미기 때문에 있습니까 이렇게 꽃자랑도 하고 싶고 내가 기르는 방법도 이 같이 공유하고 싶어 가지고 요렇게 그 영상을 찍어 올리고 또 같이 소통을 하고 싶고 아니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앞으로 영원히 아니 있습니까 저희 부양란은 어 제가 이렇게 이렇게 기르 했던 방식 요렇게 해 가고 어 우리 호야님이 참 정말 어 부양에 기르는 이런 방법을 보고 이 책자까지 내고 안 있습니까 했는데 아직도 뭐 조금 보면은 그 책자에 이래 가지고 책자를 이래가 구매 못 하신 분들 구매 안 하신 분들 비웃고 그러는데 정말 호야 같은 신문에 대단한 용기에 용기를 아니 있습니까 박수를 저는 보내고 싶어요 취미가가 그렇게 책을 하나하나 만든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어느 누가 아니 있습니까 그죠 남들이 이루고 나면은 자기는 못했지만 이루고 나면은 그 사람한테 박수를 보내주는 사람은 꼭 성공합니다 어 뒤에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절대 성공 못해요 어 남에게 아니 있습니까 남이 하는데 배가 아픈데 그걸 어떻게 아니 있습니까 그죠 어 성공할 수 있습니까 항상 불만투성인데 그러기 때문에 남이 잘되는 거 잘하고 잘하는 거는 있습니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시는 그분들은 어 항상 마음도 넓고 사업도 성공하시고 또 보면은 어 항상 건강하게 오래 사십니다 그런데 그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그러는데 어 제가 이 방송을 내보내면서 정말 잘하시는 분 어 좋은 이미지를 하시는 분 만나면 아니 있습니까 그죠 그 박수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제가 이게 부양에 방문하시는 분 음 되드러기면은 오시면은 저희들 아니 있습니까 그죠 차라리 아니 있습니까 그죠 그 요 인근에는 그게 없습니다 식당이 없어 가지고 뭐 가까이 못 나가시면 하면 라면도 끓여드릴 거고 또 어 식당이 아니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맛집도 주위에 맛집도 많이 있습니다 음 부양 방문하시면은 꼭 식사 대접하고 커피 아니 있습니까 제가 따끈 따끈하게 해 가지고 바리스타드 해 가지고 맛있게 커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직접 아니 있습니까 그죠 요걸 한번 보시고 어 좋은 요즘 우리 저희들이 좋은 품종 모종이 나온 거 어 그런건 어 한 개씩 구매해 가시는 것도 괜찮은거 아주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요 올해만 한시적으로 그렇게 판매를 할 거에요 그러고 제가 저번에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하다가 잠깐 이제 이래 가지고 내 어두우치 않게 영상이 끊겼는데 그때 제가 잠깐 하지 못했던 말을 다시 이제 붙잡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이게 수입을 해 오는 거고 어 처음에도 저희 사듯이 수입을 해 올 때 이 물방울이 라는거 그 크로싱 해 놓은거는 물방울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그죠 어 물방울이 나올 때 요즘 한간에 이랬는데 하는데 저희들도 우리 물방울 교비를 많이 시켰습니다 시켜 가지고 지금 여기에 노을이도 지금 다음달에 나옵니다 나오고 어 또 아도니스도 아마 다음달에 아마 아도니스도 나오고 아도니스 가혹함에도 나올 거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게 다 물방울이 나오면 세상에 물방울 천지에요 음 어 지금 대두리기면 아니 있습니까 그죠 이게 물방울 크로싱을 시켰다 해 가지고 물방울이 나왔다고 이래 가지고 어 사시는 분 혹시 구입하신 분 그죠 절대 물방울 안 나옵니다 그걸 아셔야 되요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은 물방울이 영원히 안 나온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거하고 천 개 중에 한두 개가 아마 나올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우리가 혹시나 마대에 막연한 기대 그죠 노토처럼 있습니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의 시간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기 때문에 대두리기면은 음 어 그렇게 고가로 들어가면서 있습니까 이렇게 그거는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어 저는 제가 우리가 저희들도 어 보통 보면은 크로싱 시키던 물방울 개체들이 아마 올해 많이 나올 건데 어 저희들도 올해는 그렇게 이제 이래 가지고 저희 이제 모종을 크가는 가정에 가격을 해 가지고 할 거에요 절대 안 있습니까 그죠 크로싱 물방울 크로싱 시키던 거 아니 있습니까 그 물방울 안 나옵니다 어 지금 다 베를라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저희 집의 베를라라가 베를라 이제 세미 알바게엘이 아니 있습니까 그죠 어 피콧이 들었던 건 이제 이런 아이들이 이제 물방울라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예쁘니까 아니 있습니까 그것부터 이제 이래 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런 아이들이 정말 기르기가 힘들어요 아마 구입하셨던 분들이 크기 다 아니 있습니까 아마 지금 망쳤을 거에요 음 부양에 이래 가지고 기르는 방식을 참조를 하는 것 같으면은 그게 답이 보일 겁니다 보이면은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문의 주면은 뭐 저희 부양에서 구입했다고 아니 있습니까 저걸 뭐 외면하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저는 음 구입한 걸 가지고 제가 거기에 나만 바라보는 거지 그죠 그 제가 잘 설명을 해 드려 가지고 그렇게 할 테니까 아낌없이 아니 있습니까 저한테 문의를 주세요 문의 주면은 제가 키우는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아무쪼록 난추는 건강하게 잘 길러 가지고 예쁜 꽃 보시고 저희들 지금 아 또 예쁘다 이것도 진짜 이거 이게 어제 요 주머니 섀도를 냈습니다 엄청나게 아니 있습니까 했는데 조금 가격이 좀 많이 비싼 편이에요 저희들이 뭐 그거 하려고 요것도 실생 모종이 나와 가지고 요것도 시판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 6월 말 경제에서 판매를 하시고 여기에 부양에 오시는 분들은 한시적으로 이렇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6월 말 되면은 조금 더 키워 가지고 모종을 키워 가지고 판매를 아마 들어갈 거에요 들어가면 조금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주기 때문에 뭐 우선에 여기 오시는 분들은 되돌기면 어디 와 가지고 조금 큰 모종을 사 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이제 한번 봐보세요 요는 이제 모종이 이 정도 컸습니다 요 지금 10cm 정도 컸습니다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르게 안 있습니까 키워 가지고 워크리아는 한번 보실까요 저희들도 워크리아는 여기에서 조금 있으면은 이렇게 그냥 폭풍 성장을 해 버립니다 아 저는 왜 다른 데 외국에서 이게 잘 안 자란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폭풍 성장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올해 이래 가지고 내 가지고 요만한 거 내 가지고 올해 한 발부를 더 받았는데 올해 한 발부를 더 받을 거에요 올해 두 발부를 제가 받은 두 발부를 받는 게 목포인데 목포라 가지고 지금 꺼내자마자 바로 이래가 신화가 이렇게 딱 불 켜고 올라갑니다 꺼내자마자 요거 조그만한 거 이러는데 병에서 오염이 나서 잠깐 꺼내 버리는데 꺼내자말도 안 있습니까 이제 바로 안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신화를 퇴해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말고 우리 이제 순화실 거기 해 가지고 저쪽에 나중에 시간되면은 잠깐 아니 있습니까 영상 여기 순화실 영상을 요거 말고 다음에 한번 떼어 가지고 보내 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 그 대형 카텔리아도 대형 카텔리아도 대형 카텔리아도 거의 순화가 다 끝나고 이제 신화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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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물은 되돌기면은 많이는 주지 말고 한번 주고 나서 또 기다려 주고 한번 주고 나서 기다려 주셔야 돼요 물을 많이 주면은 바로 안 있습니까 탄주가 와 버립니다 꽃 시스도 들지 않아 꽃이 시스가 들고 나면은 시스가 요것도 꽃이 시스가 안 오고 그냥 넘어가 버리네 꽃이 시스가 들고 나면은 물을 어느 정도 주셔도 됩니다 아 이게 향 좋은 아이 진짜 향 좋습니다 저희들 또 이래 가지고 시스가 여기도 꽃 봉우리 밀어내는 거 그죠 어 아무쪼록 저는 이래 가지고 아까도 워크래너를 했지만 워크래너를 설명을 했지만 워크래너를 설명을 했지만 워크래너를 설명을 했지만 저희들이 딱 요거는 물을 한 네 번 정도 줬습니다 물을 네 번 정도 되니까 판매 스타일로 갔습니다 판매 스타일로 갔는데 저희들이 물을 조금 더 줄어놨고 키워 가지고 밟을 키워 가지고 요것도 6월 말부터는 정상적으로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판매를 할 겁니다 판매를 하고 예 저희들이 여기 왜 판매를 안 하냐 사토씨한테 수입을 해 와 가지고 저희들이 꽃을 확인을 못 해 가지고 저희들은 꽃 확인 안 하면 잘 안 팝니다 꽃 굳이 아니었습니까 그걸 하는 것들면 판매를 오셔 가지고 판매를 하라 그러는 것들면 판매를 하는데 꽃이 확인이 안 되면 거의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판매를 잘 안 합니다 그러게 그 점 양해하시고 꽃은 나중에 혹시 수입 도중에서 나벨 사고가 있고 이럴까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판매를 안 하는데 필요하시면 그런 걸 다 감수를 하시겠다 그런 것들면 저희들이 판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었습니까 그 점 참조하시고 아무쪼로 오늘 난초여행 74회차 오늘 아침에 조금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물을 6월달에는 6월달에는 일주일 간격으로 한번은 물을 흠뻑 한번 주시고 한번은 아니었습니까 이제 적당량 한두컵 정도로 해가지고 주시고 이제 이렇게 그거 화분수에 맞춰 가지고 요 화분에는 한컵 반 그죠 요 중자 화분에는 두컵 대자 화분에는 세컵 정도로 한번 주시고 어 이제 그 주마다 한번은 아니었으면 흠뻑 물을 한번 주세요 줘 가지고 그래 하고 한 한번 흠뻑 줄 때는 해가 지고 나서 저녁에 주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해가 뜨기 전에 요 사이에 들어가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 요 사이에 물이 들어가 있는 것은 나중에 물을 주고 나서 한 시간 후에 있는 물을 털어 버리세요 털어 버리면은 물이 거기에서 물이 고여 가지고 탄저가 걸리는 그런 현상이 일반 가정집에서는 보이는데 그런 걸 막으려면은 그걸 털어 버리세요 털어 버리면은 별 문제 없이 잘 자를 겁니다 오늘 아침도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참 내일 아마 우리가 워크라나 판매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고 예쁜 품종 가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